도american 아니 그게 아니라 저기 친구들이랑 저랑 이렇게 같이 게임하고 있는데 정국이도 있고 게임하고 있는데 혹시나 게임 죽어서 방송 있으면 안 될 말 할까 봐 끄고 왔어요 잘... 다들 잘 지내셨죠? 잘 지내셨죠?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잘 지내셨죠? 요즘 요즘 저는 푹 쉬고 있어요 뭐 할 거 한 거 없고 지금 요즘에는 푹 쉬고 그냥 가끔씩 좀 생각나면 작업은 하는데 극히 드물고 잘 지내셨죠? 이제 해야죠 잘 지내셨죠 설날에 저는 부모님이랑 가족들이랑 같이 밥 먹고 제사 지내고 그리고 가족들이랑 외식도 하고 родители 오늘 날씨가 되게 춥대요 엄청 많이 춥대요 한국은 따뜻하게 입으세요 원래 이때쯤이면 진영이 하이 요?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뭐, 뭐 하면서 나오는데 형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대요 연락 왔어요 추운 거는 괜찮은데 안 나가면 되니까 네, 추운 거는 괜찮아요 근데 요즘 음식을 뭘 먹어야 될지 이제 소진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한 번 더 생각해 주요 이게 안 돼요 많이 아프지 not 나쁘게 재밌었어요 아니, 계속 안 돼요 여러분들은 esses 그런 점이 녀석 안 돼요 아니,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좋아하세요 감사합니다. 안녕 안녕 심심해서 온 거라 다음에 또 심심하면 또 올게요 요즘 그냥 핸드폰을 딱히 잘 하지는 않아서 이거 하려고 왔어요 저는 딸기를 시켜가지고 비싼 딸기를 시켜서 지금 딸기 먹으러 갈 거예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시고 고생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딸기를 시켜가지고 비싼 딸기를 시켜서 지금 딸기 먹으러 갈 거예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시고 고생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아프지 마시고 안녕 안녕 Bye 감사합니다.